기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EC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C 드라이버 안에 설치하셨던 커말 1과 안에 스프레드 시트 기출 문제를 선택합니다. 안쪽에 학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초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강의 코드 더블 클릭, 수업 시작일 더블 클릭, 강사명, 학년, 강의 감옥, 수강 인원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신 다음 2020년 1월 2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20년 01, 01이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수강 인원을 선택하시고 7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번째 수강 인원을 선택하셔서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눌러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J2셀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 수식인데요. 수식은 AND와 PERCENTLY라는 함수를 이용하네요. AND 만약에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학년이 중1이고 학년의 첫번째 데이터 D3셀을 선택하시고 D10만 고정하신 다음에 그 값이 중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첫번째 조건이구요. 두번째 현재 강의수가 현재 강의수의 90% 위치보다 위치의 100분위수보다 크거나 같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를 선택하시구요. F3셀을 선택하되 열을 고정하셔도 되고 사실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강의수 선택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90% PERCENTLY FRER PERCENTLY 라고 되어 있는 함수 선택하시구요. 범위는 현재 강의수가 있는 F3부터 F32까지 선택하는데 단 이 범위에 대해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심표 그 다음 90%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에 대한 가로 닫구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ENTER 누르시면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조건은 J2와 J3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에 오셔서 추출할 필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네요. 잠시 지수 한번 누를게요. 문제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강의 코드와 다음 수업 시작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강사명, 강의 감옥 4개의 필드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 J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급에 다시 가서 조건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 오셔서 조금 전에 지정하셨던 4개를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3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요. A3부터 H32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릅니다. 20과 강의 코드 4번째와 5번째의 글자를 연결한 값과 그 다음 수업 시작일 연도가 같지 않은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20과 중간에 있는 값을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밸류 함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VALU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문자 20을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A3 셀에 가서 F4, F4 눌러서 달러 A3으로 바꾸시고요. 중간에 있는 숫자 19, 20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19는 하나, 둘, 셋, 네번째에서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가져온 값을 밸류 함수 통해서 값을 묶어 주시면 20, 19, 20, 20이라는 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수업 시작일 연또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거 넣으시고요. 연또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하겠죠. 수업 시작일 있는 B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B열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같지 않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은 전체 행위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추출한 값이 같지 않은 데이터 19와 20, 20과 19 같지 않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글자와 수업 시작일의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서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서 정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페이지 상단이네요. 머리끌 편집하시네요. 왼쪽 구역에다가 인쇄 날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날짜는 우리 도구에 날짜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할 영역은 A2셀부터 A2셀부터 H32까지 선택합니다. 용지 여백에 오셔서 문제 봤더니 좁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좁게는 여기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1.91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 잠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여백에 가시면 좁게라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끌 바닥끌 해당한 좁게 여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인쇄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날짜와 그 다음 인쇄 영역에 설정하셨던 내용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코드입니다. 강의 코드를 계산해서 표시하는데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중간에 수업 시작 이래서 연도를 추출한 뒤에 두 문자 뒤에 하이픈을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업 시작 이래서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1 다시 그 다음 만약에 2020 이라면 20을 넣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작업을 하네요. 오케이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 여기 M1 10 KO 라고 되어 있는데 M1 빼기 그 다음에 여기 19 라고 되어 있으면 19 빼기 10 KO 라고 여기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는 하시고요. 먼저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스 선택하시면 첫 번째 올드 텍스트가 문제 재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드 텍스트는 A3 셀에 가서 그 다음 몇 번째부터 M1까지는 나옵니다. 1 0 세 번째부터 몇 글자 뭐 새로운 거를 기존 거를 지울 거라면 글자 수를 넣었지만 새로운 글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글자 수는 0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심표 어떤 걸 넣으실 거냐 New 텍스트 빼기랑 그 다음 수업 시작일에 연도를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문 꺼서 빼기 하이픈 넣으시고요. 연결해서 우리는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라이트 함수 이용하시는데 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냐면 연도의 뒤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열함수 바로 오른쪽 시작일에서 연도를 지출하면 어떤 2019 2019 2019 이란 값이 구해졌고요. 거기에 심표 두 글자 뒤에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라이트 함수 다 닫고 엠퍼센트 이용해서 하이픈을 또 넣습니다. 그 다음 리플레이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엠일 다시 여기 두 글자 추출한 값을 중간에 넣었는데 중간 앞뒤에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과 강의 감옥과 표 1에서 학년하고 강의 감옥 그 다음 표 2에서 표 2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할인률 표를 이용해서 G3부터 G32 영역에다가 학년과 강의 감옥에 따른 수강료 할인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영어다 하면 20% 2학년에 영어다 하면 15% 여기에 할인률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인률을 표시하는데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찾아오는 함수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바로 찾는 값 우리는 중1, 중2, 중3을 찾겠습니다. 라고 학년에서 찾겠습니다. 2, 3을 선택하고요. 참조할 표는 중1, 중2, 중3부터 그 할인류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위치가요. 영어일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되고요. 영어가 아닌 뭐뭐가 있죠? 국어하고 수학이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국어와 수학이 있는데 영어를 뺀 국어와 수학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 2의 감옥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내림차순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영어가 첫 번째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근데 이응이 먼저 와 있고 수학과 국어는 수학, 국어 그 다음 순서인데 수학과 국어는 그냥 나머지 이의 감옥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 야, 어, 여 다음에 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의 감옥 두 개는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아래쪽에 할인율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겠죠. 참조하는 표에서 입력된 영어와 그 위에 감옥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으시면 영어는 1 국어나 수학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2라고 구해집니다. 하지만 H룩업에서 우리가 찾을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영어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영어는 1이라고 구해지는데 실제 참조한 표에서 영어는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신 거고요. 이제 H룩업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중학교 2학년 영어가 15% 맞나요? 첫 번째 중학교 1학년의 국어는 중1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30%라고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통해서 값을 찾아서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가 있어요. 그런데 입력을 영어부터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입력되어 있는데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세 개 다 하면 좋겠지만 과학도 있었네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영어와 그 외 이 외의 감옥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할 수 있도록 이해감옥이라고 넣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다르게 넣으시면 돼요. 다르게 넣으셔도 되지만 단 내림차순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 지정하시고 아 영어부터 시작했구나 기타, 내림차순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진행률을 계산해서 문자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진행률 퍼센트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삼각형 특수문자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리피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리피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K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텍스트를 큰타운별 묶어서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신 다음 우리가 반복할 텍스트 삼각형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몇 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넣으셔야 하는데 그 값은 반복할 값은 문제에서 봤더니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물론 조건이 더 있어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5 나누기 칠하면 소수자리로 나오겠죠. 우리는 숫자만큼 몇 개만큼 이라는 값을 주기 위해서 이 구한 값에다가 지금 나누기 한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합니다. 리피트를 조금 이따 해볼까요? 는 하시고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만 잠깐 해볼게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0.7이면 리피트를 통해서 그 특수문자를 하나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7.14가 됩니다. 7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는 다음에 리피트 아까처럼 가로 여시고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신표 몇 글자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7개가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중간에 또 오류가 있네요. 네 오류가 있어요. 오류에 대한 작업 처리하실 거고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가 값이 0.8일 땐 8개 하고 80%라고 표시하고요. 0.5일 때는 55%라고 할 거고요.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오류를 신생강의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는 조금 있다 처리할게요. 이제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셨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는 값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표시한 값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합니다. 값은 h3 나누기 전체 강의수 아까 그 리피트 반복하는 값 수식을 똑같이 한번 쓰시고요. 그 값을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그 다음 뒤에 %를 표시할 겁니다. %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한 다음 %를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 네 71.4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7이 70이 된 거죠. 원래는 0.714였잖아요. 0.714에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71.4가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구해져요. 이 값에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맨 끝에 가서 심표 오류가 있다면 신생강의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피트는 반복해주는 거예요. 특수문자를 몇 번 반복할 거냐 그냥 나누기를 하면 0.714였기 때문에 일곱 번 반복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했죠. 그래서 리피트를 통해서 특수문자 일곱 개 표시했고요. 그 뒤에다가 0.714를 70 몇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 값을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강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아니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4번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CTION 펑션 이름은 FMP고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와 수강인원을 입력받습니다. 문제에 봤더니 만약에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를 나눴을 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이다면 된 FMP고에다가는 강의 증설 만약에 else if 그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의 값이 5 이하라면 된 저희는 FMP고는 강의 폐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FMP고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엔드이프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 작성했는데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이렇게 이쁜 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다 지워서 셀렉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입력받는 값은 현재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 케이스 이즈 값이 크거나 같다 20이다면 저희는 FMP고에다가 강의 증설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시 케이스 이즈 O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 O 이하라면 FMP고는 강의 폐강 이라고 입력하구요. 케이스 S FMP고는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문제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밑에 글 다 읽어보신 다음에 작성하셔야 되겠죠.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비고란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P고 선택하고 확인 현재 강의수 수강인원 클릭하시구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증설 두 번째 조건이면 폐강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3의 가설을 갖다 놓으시고 강의 명가 강의 국어 영어 수학 강의 감옥이군요. 강사명 강사명 강사명을 가져오는 거죠. 강사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커서를 G36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인덱스 실제 뭘 가져올 거냐면 인덱스 가로 열고 우리는 강사명을 찾아옵니다. D3부터 D32까지 F4 눌러도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행과 열에서 국어 감옥의 첫 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셔서 그게 국어와의 첫 번째 국어 점수 이면서 1등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번째 행에 있다. 그 몇 번째 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강사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매치 첫 번째 찾을 값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구합니다. 라지는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순위냐면 전체 강의수 전체 강의수 전체 강의수에 가서 J3부터 J32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겠죠. 그 값이 곱하기 두 번째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도 조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가로를 좀 묶을까요? 감옥을 지정할 수 있게 해서 강의 감옥에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국어랑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요 G35, H35, I35, J35입니다. F4, F4 눌러서 G, 달러, 35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심표 라지에 대한 심표입니다. 라지 함수는 우선은 감옥이 국어이면서 전체 강의수의 국어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요.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하실 건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F36 셀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방향키도 안 되네요. 그럼 F36 F36이라고 쓸까요? F10의 36행에 있는 위치 단 F36 F37 F38이에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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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F10을 고정하겠죠. 라지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매치 함수는 이제 첫 번째로 국어 감옥의 큰 값을 하나 구해놨어요. 그 값이 똑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를 뺀 이만큼을 범위 정해서 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단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위치를 가져옵니다. 가로 닫고요. 이 가로는 매치에 대한 가로 닫는 거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우리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 아래로 복사하시면 국어 감옥의 전체 강의수가 많은 강사는 두 번째 세 번째 누구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영어 수학 과학에 해당한 1번 2번 3번의 전체 강의수가 많은 강사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무조건 실제 가져올 데이터예요. 우리는 강사명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명 안에 지금 디열만 지정했기 때문에 행만 지정하시면 돼요. 열은 하나니까. 행의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쓴 거예요.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위치값을 구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도 해당이 되지만 국어 감옥 수학 감옥 영어 감옥 해당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놓고 같은 데이터 같은 데이터 영역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상대적인 위치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됐던 겁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의 피버 테이블 A1부터 H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J4셀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하기 위해서 학년 네 학년 드래그합니다.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수강 시작일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열에다가 강의 감옥 강의 감옥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교체하는 갑에는 수강인원 단 평균이네요. 그러면 마우소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 네 맞나요? 우선은 이렇게 배치하셨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작일을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룹이 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월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평균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 제이사스에 대해서 마우소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으로 미리 바꿨는데 안 바꾸셨다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나요? 숫자 그냥 숫자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숫자 크지 않기 때문에 숫자만 선택하고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 안 할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 보통 11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에 가셔서 1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테이블과 문제에 제시된 피버테이블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이름은 통합이라고 되어있죠. 통합 매크로 그래서 통합 이라고 합니다. 감옥 평균을 구하는 통합 매크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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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으니까 통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강의 감옥에 수강 인원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 클릭하시고 평균 이고요. 첫 번째 열이 강의 감옥이 될 수 있게끔 드래그 합니다. 첫 행과 왼쪽 열 하시고요.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는 추가해 주셔야 2열 강의 감옥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첫 행에 있는 수강 인원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가 J2부터 K3 입니다. J2부터 K3 에는 알트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 연결할 매크로는 통합 입니다. 텍스트 이름 정확하게 확인할까요? 수강 인원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평균 누르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1번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첫 번째 평균 수강생 계열에 대해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 이죠. 붉은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꺾은 선형 을 선택 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꺾은 선형 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가서요. 문제 에서 보조 축으로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보조 축 선택 하면 오른쪽에 있는 눈금 을 가지고 꺾은 선형 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차트 레이아웃 을 레이아웃 10으로 지정 하라고 했습니다. 10으로 지정 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 도구 에 가셔서 디자인 탭 에 갑니다.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 가셔서요. 10번 어디 있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레이아웃 10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우스 클릭 합니다. 차트 제목 위쪽에 표시 되어 있는데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강사별 강의 수와 평균 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 하시고요. 축제목 도 문제 에서 입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축제목 을 입력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에 가셔서 축제목 에 기본 새로 축 제목 에 다가 새로 제목 으로 강의 수라고 입력 합니다. 오른쪽에다가 다시 축제목 에 가셔서 보조 새로 축제목 의 새로 제목 을 선택하시고 수강생 이라고 입력 합니다. 강의수와 수강생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법내 위치가요.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법내 가셔서 법내 위치를 위쪽에 법내 표시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 법내 위치 위쪽으로 지정하셨고요. 네 번째 차트 영역 이쪽이 하얀색 부분이 차트 영역 이죠. 차트 영역 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미세 효과 강조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 강조 6 미세 효과 강조 6 주황색 이죠. 주황색 강조 6 을 선택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 다음은 안쪽에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달 강의수 계열을 선택 하시고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워크시트에 있는 클립아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있는 이달 강의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클립아트 그림이 크게 늘려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가지고요. 늘려서 표시하지 않고요. 우리는 쌓기를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채우기에서 쌓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차트의 다섯가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작업 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기타작업 두번째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수강신청 폼이 나타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의 디자인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수강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수강신청 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폼이 보이겠죠. 두번째 왼쪽 탐색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수강신청 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J5부터 J7 영역의 내용이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왼쪽에서 수강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셔서 우리는 위쪽에서 유저 폼을 초기화할 때 Initialize 라고 선택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면 CMB 학년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윗 데이터가 J5부터 J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CMB 감옥에 대한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5부터 K8까지입니다. 입력하시고요. 하나 더 있나요? 성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OPT 남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랍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이꼴 추룩값으로 넣어주시면 첫번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폼 보여주는 작업값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강신청 폼에서 작업이 하나 더 있네요. 수강신청 폼에서 화면을 띄었을 때 제 화면이 좀 작아서요. 수강신청 폼에서 잠깐 창을 닫아볼까요? 창을 한번 닫고요. 디자인모드 끝내기 한번 한 다음에 수강신청 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 중1, 중2, 중3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옥도 들어가 있고요. 성별의 남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1번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강신청 폼에서요. 감옥을 만약에 국어를 선택했다. 과학을 선택했다. 이제 감옥을 선택을 하면요. 이 선택한 감옥의 강사명을 국어일 때 그 다음에 네 국어일 때가 여기 있네요. 국어일 때의 강사명은 황수경부터 박유찬, 이도훈이고요. 과학을 선택하면 유명화부터 정다연까지 여기 강사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문과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번 닫아보고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수강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상태에서 우리는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이 CMB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체인지 할 때마다 강사명이 바꿔줬으면 합니다. 라고 개체는 CMB 감옥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에서는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요. SELECT 케이스 CMB 감옥을 선택을 합니다. 감옥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선택한 감옥이요. 케이스 첫 번째 과학부터 갈겠습니다. 과학을 선택을 하면 CMB 강사명에는 연결할 데이터가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L5부터 L7 영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L5부터 L77까지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감옥부터 연결할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과학 대신에 국어라고 바꿨을 때 국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연결할 데이터를 8부터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해서요. 또 다시 수학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L11부터 13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V 해서 영어를 선택하시고 연결하실 데이터는 14부터 18셀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 하셔서 현지 구문을 받아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수강신청에 가셔서 과목을 국어를 선택하고 강사명 누르면 국어에 해당된 강사명이 나오는지 영어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영어 강사명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다 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강신청 봄에서요. 데이터 쭉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이름을 입력하면 비열에 학년을 선택하면 시열 이 비열은 1, 2 두 번째가 되겠죠. 시인은 3이 될 것 같고요. 과목 강사명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시간 나오시면 되고 성별은 남을 선택하면 남이라고 열을 선택하면 여라고 나오시면 되고요.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번 닫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등록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을 클릭했을 때 작업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셀 창에서요. 첫 번째 데이터가 B5셀부터 기준입니다. B5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개와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이를 도하면 6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기준은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도해서 플러스 5를 하시면 6행부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서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I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range B5셀부터 시작해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할 데이터는 다섯 번째 5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 연결되지 않은 4와 새롭게 입력할 행 1행을 도해서 플러스 5가 됐고요.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가 B열이 되겠죠. B열은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열은 CNB 학년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선택한 학년의 값이 네 번째 열은요. D열은 CNB 감옥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다섯 번째 있는 값은요. 강사명이 들어갈 겁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는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강사명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은요. 여섯 번째 열에는 수강시간이 들어갔는데 값으로 숫자 수치 데이터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밸류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TXT 수업시간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VAL만 넣으시면 되죠. 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IF 만약에요. OPT 남이라는 값을 선택하면 True 선택했다면 True T R U E 그렇다면 저희는 셀 즉 I, 일곱 번째에다가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자, 여자 두 개 중에 하나니까요. 셀 즉 I, 7에다가는 열하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하고 입력하시고 엔드 IF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세 번째 문제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의 F2셀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고요. F2셀에 날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DATE 날짜를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종료한다는 거는 언노우드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언노우드미 가 위에 가셔도 되고요. 아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실 거고요. 물론 프로그램상 에선 진행한 순서가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 여러분의 문제의 결과에서는 F2셀의 날짜가 나오고 창은 닫히면 되니까 위치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아보시고요. 수강 신청 클릭하면 이름에다가 입력해보고 데이터를 의미로 하나 만들어보십니다. 이름 하나 입력해보시고요. 학년도 선택해보시고요. 감옥도 선택해보시고요. 강사명도 선택해보시고요. 수업시간도 의미로 입력하신 다음에 성별 선택하고 등록버튼 누르시고 창을 종료 한번 하시면 샵샵샵 나오는 건 열 너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짜 확인해보시고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